이 뜨멈의 쇼건의 장소를ches 어이가 없겠네 흥... 알았어 다지사람 있나요? 계속하자 뭔가 문제가 있구 흐흫흐흐 흨.. 알았어 그만.. 당신들이 뭔지 할게 어쩔 수 없지? 제 차례이며, 코르테스님. 난 부하가 아닐까? 당신들이 먼저 가는 게 어때? 위쪽 공기 맛이 어때? 당신들이 먼저 가는 게 어때? 저요? 저요? 무엇이든지 말씀해주세요. 쓸데없이 부르시마. 가자! 어이가 없군. 어쩔 수 없지? 저요? 아직 용서한 건 아니야. 난 부하가 아닐까? 명부하지. 저요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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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직 용서한 건 아니야. 위쪽 공기 맛이 어때? 저요? 저요? 뭔가 문제가 있군? 내 손바닥에 계속 춤추는 거야? 저요? 쓸데없이 부르시마. 저요? 쓸데없이 부르시마. 정신 똑바로 치고 뭐라고? 제 차례군요. 어휴. 그만. 당신들은 먼저 가는 거야. 뭔가 문제가 있군? 계속하죠. 뭔가 문제가 있군? 제 차례군요. 제 차례군요. 이런 것도 해결하지 못하군요. 당신들이 먼저 가는 게 어때? 계속하죠. 에이. 어휴. 어휴. 그만해. 포기해. 알았어요. 계속하자. 어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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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 손바닥. 어휴. 알았어요. 쓸데없이 부르시마. 위쪽 공기 맛이 어때? 어휴. 뭐. 아휴. 하휴. 아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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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정도는 말을 들어주겠어. 뭔가 문제가 있군. 계속 하죠. 쓸데없이 부르지 마. 꾸물거리지 마라. 어쩔 수 없지. 달 밑에 조심하라고 가. 명령하지 마. 꾸준히 받은 거. 아직 용서한 게 아니예요. 아직 용서한 게 아니예요. 그만 hint을 내는 게 아니예요. 이 정도는 가야죠. 이 정도는 가야죠. 이런 것도 해결하지 못하나. 정신 똑바로. 이런 것도 해결하지 못하나. 제 차례군요. 그만 제 차례군요. 내 손을 안 치우는 거야. 발 밑을 조심하라고! 정신 똑바로 치러 걸어. 계속하죠. 뭔가 문제가 있군. 위쪽 공기맛이 어때? 제 차례군요. 이런 것도 해결하지 못하나? 당신들이 먼저 가는 게 어때요? 그렇다시니. 그만해, 포기. 알았어. 자, 가자. 이런 것도 해결하지 못하나? 위쪽 공기맛이 어때? 당신들이 먼저 가는 게 어때? 쟤 twitter coração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